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샤이니! 미사고 부탁드립니다!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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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아, 이거 오랜만이다! 네네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진짜 빛나요, 진짜 빛나! 사실 기범이도 그렇고 각자의 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이게 또 혼자 볼 때 하고 샤이니! 너무 다르다! 저희도 이런 식의 출연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러니까요, 저희도! 개개인으로 활동하다가 이런 분위기 너무 오랜만에 느껴거든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 우리 데뷔한 2000년대부터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앨범을 냈다면 음악방송 1위를 놓치지 않는 육각형 아이돌의 바로 샤이니입니다! 다 되지, 다 되지! 완벽해! 데뷔 16주년이야! 아, 그렇게 됐네요!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5월 25일입니까? 오늘이 데뷔한 날이라고! 아, 딱! 와, 형님! 와, 형님! 다시 한 번 축하해! 우리 방송 날하고 샤이니 데뷔 날이 같더라고요 운명이네요 멤버 전원이 진짜 어떻게 보면 10대에 데뷔를 해서 오늘 데뷔 16주년입니다 저희끼리는 16주년을 체감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쉰 적이 없어서 아... 그냥 막, 야, 우리가 벌써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매해 생일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벌써 이렇게 됐구나 아, 근데 피부가 진짜 좋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야? 말을 집중 좀 해! 대화하고 있잖아, 중요한 얘기 하잖아! 16주년 지금 인사하는데 갑자기... 혼자 반사판된 것 같아! 아, 무작위 관리 또 하지! 아, 진짜 좋다! 아니, 진짜 이 키는 정말 본인 스스로를 다 잡고 살더라고 박세, 박세! 사실 최근에 제가 키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좀 나눴었지만 되든 안 되든 자기는 걸쳐보겠다! 그러니까 옷을! 이해가 잘 안 간대, 본인이! 이게 왜 유행을 하지? 근데 일단 유행하니까 자기는 걸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비니에 이거 봐요! 이것도 불편해 죽겠어요! 지금 계속 누가 뽑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해보는 거야! 근데 해보는 거야! 상모돌리기 인간문화제 스타일! 아이고, 다 후라이모! 상모돌리기 인간문화제 스타일! 돌려주세요, 한 번! 돌려주세요! 돌려줘요! 오류가 계속 돌려줘요! 아, 잘한다! 잘 줄게, 형! 아, 저것도 잘해! 우재가 사실 이런 패션 쪽으로 제일 앞장서는 거니까! 아, 나 잠깐만! 오랜만에 우재 봤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진짜!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여기 깜깜해! 가우나 시가... 뭐가? 가우나 시가... 가우나 시가... 아, 오! 시격당한 느낌이야! 아니, 이런 취급받아! 아, 말 좀 해! 그게 아니라 모델이었던 거! 시격당한 느낌이야! 오빠, 근데 집에 간 줄 알았어! 말 좀 해!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오늘... 야, 약간 우리 같다! 여기! 오, 주주자매가 괜찮네! 아니, 그냥 열가 너무 빛나서! 되게 막 당황스럽게 내네! 우리.. 미안합니다. 아니 그... 우 priority! scrolling Clip ICA